여러분, 저 눈 환불하러 가요. 너무 맹꽁이만 안 됐으면 좋겠다. 병원 정보는 절대 못 알려드리고 경과를 보여드릴게요. 이 수술이 생소해가지고 이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기록을 한번 남겨보고 해보겠습니다. 지금 병원에 가고 있고 너무 긴장이 돼요. 평소했을 때 영상이랑 똑같이. 아니, 욕이 맞추고 안 늘어나서 안 아파. 안에서 무슨 얘기 했어? 아니, 나 말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무튼 대답을 안 해주는 거야. 내가 계속 죄송하다는 걸 한 열 번 한 것 같아. 아, 저 말 너무 많죠?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계속 이랬는데. 못 말했더라. 이 눈떡이라고 할 때 불 뒤에 엄청 밝잖아. 아, 너무 밝아요. 눈떡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원장쌤, 간호사 선생님 때문에 못 쓰겠어요. 이랬는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니, 진짜 말이 그렇게 많이 나와?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 나 문명에 말이 많이 있거든? 정말로는 진짜 기억이 안 나. 근데 약간 처음에 다 받아주시더라고. 너 지금 귀찮으셨네. 무시해? 지금 얼짱 각도야. 얼굴이 하나도 안 보이거든. 야, 나 얼마나 걸린? 거의 한 시간 반? 야, 나 진짜 있잖아. 원장쌤에 엄청 꼼꼼하게 해주신다. 원장쌤에 좀 까이지 않아? 아니, 너무 깜짝 놀랐던 게 처음에 저방에서 한 10분? 15분 정도 디자인을 했거든. 막 들어가서도 디자인을 계속 하시는 거야. 디자인 3차 30분 넘게. 아, 그래서 뭐라고 그랬거든요. 엄청 꼼꼼하고. 근데 이게 처음에 그렇지 않아? 이런 몽롱한 거 끝나고 이제는 내 정신으로 돌아오는데? 느낌만 안 나는? 어, 맞아. 난 느낌이 뭔가 났어. 하이? 어떤가요? 이거 모자이크 해야겠다. 너 눈 잘 안 떠지지. 나 이게 다 뜬 건데? 야, 엄청 꼼꼼해. 내가 왜냐면 나도 꼼꼼하게 찍어줄게. 아니, 들어봐봐. 아, 너는 너무 미뱅 각도 아니냐? 어, 그 알 각도. 아, 미안한데 우리 미뱅 각도가 되게 쉽지. 모자이크하고 이거 찍는 거 아니에요? 음성변자하고? 맞아. 뭐 좋겠네. 네. 얼마나 꼼꼼하시길래는 하이? 내가 뭐, 세수 얘기했거든? 전처럼은 안 들어가고 싶은데 응. 너무 맥고이가 되고 싶지 않아요. 응. 길이 작아지고 싶지 않아요. 흰 자랑은 보이고 싶지 않아요. 빨간 자랑 흰 자랑 같이 보였으면 좋겠어. 너가 안에서 딱 이렇게 말이 많았을 것 같아, 뭔가. 쉬지 않았을 것 같아. 것 같아. 여러분, 저 밥 먹으러 왔는데 눈이 너무 맘에 드는데 어떡하지? 이게 점점 미간이 더 좁아지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맘에 드는데 어떡하지? 근데 이 테이프 떼면은 확 뭔가 이제 실감 날 것 같아. 너무 아파요, 근데. 너무 아파. 난 밥을 먹고. 이렇게 보시면 맹꽁이야. 지금 이틀째인데 눈이 말도 안 얘기해 막 붓네요. 너무 맹꽁이 같아.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 앞쪽 눈꼽 때문에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이렇게 눈 이렇게 떠가지고 가갖고 멘붕에 식염소 묻혀가지고 이 앞에 빼고 여기만 살살살살 닦아 냈거든요. 오늘 완전 노란 색깔들이 막 묻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덜 티했어. 지금 코도 막 부어가지고 눈도 이러고 코도 이러니까 얼굴도 붓고 이러니까 스무 살 딱 그때 제 모습 같아요. 코가 너무 커. 일단 오늘은 모습이 추하니까 붓기가 조금 더 빠지면 왜 제가 앞트입을 맞게 됐는지를 좀 더 영상에 자세히 담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금 머리 묻다가 머리까지 끊어졌어요. 와 눈이 너무 지금 아바타같이 막 징그럽거든요. 여기 옆에서 보면 좀 티가 나는데 지금 여기 위에랑 이쪽 코 옆쪽에 엄청 부어가지고 어쨌든 오늘은 딱 7일차 되는 날이거든요. 카메라로 찍는 거 귀찮아서 핸드폰으로 요즘 찍고 있는데 핸드폰이 아주 편하구만. 어쨌든 저는 내일 실밥을 풀러 갑니다. 드디어. 근데 이제 실밥을 풀기 전에 이 앞에 테이프를 붙어놨잖아요. 여기. 근데 이 테이프가 이쪽이 오늘 떼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떼진대로 냅뒀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약간 라인이 살짝 보여요. 근데 되게 괜찮은 거 같아. 여기는 아직 멍이 덜 빠진 상태고 아직 여기 밑에 부분이 많이 부어 있어가지고 좀 슝하긴 하지만 어쨌든 오늘 딱 7일차고 실밥 풀고 와서 또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드디어 실밥을 풀러 가요. 제가 지금 아직까지는 약간 맹꽁맹꽁 하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 붓기가 있는 상태라서 그렇고 붓기차를 하루에 두 번씩 먹어 줬거든요. 못 먹는 날도 있었는데 일주일 동안 하루 빼고 거의 하루에 두 번씩 먹어서 붓기 빼는데 도움이 많이 된 거 같아요. 붓기차를 하려고요. 붓기차를 하려고요. 붓기차를 하려고요. 나가기 전에 업무를 처리를 하고 가야겠어. 그리고 어제부터 갑자기 위층에서 인테리어 공사하는데 막 미치겠는 거 진짜 나는 안내를 못 들어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서 공사하는지 모르고 보안실에 전화를 했거든요. 근데 아침에 그냥 안내방송을 했대요. 근데 인테리어를 할 거면 상식적으로 위층 아래층에 쪽지라도 붙여놓든가 아침 자고 있는데 8시에 안내방송을 했대요. 어떻게 알아 내가? 안내방송하고 두 시간 뒤에 바로 인테리어 공사하면 그게 뭔 소용이야. 진정하자. 진정하자. 드디어 유실법을 풀러갑니다. 근데 지금 붓기가 되게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괜찮지 않아요? 이 테이프 때문에 좀 순하긴 한데 괜찮지 않아요? 잘 있어. 갔다 올게. 안녕. 안녕. 아플까 싶어. 내가 또 찍을 수 있을까? 그쵸? 이거 하다가 핸드폰 내릴 것 같아. 이거 근데 실£ 지금이에요? 그거 테이프 때문에. 근데 이거 실팣 풀면 붓기 더 빨리 빠지죠? 이제 실밥 어어어어 지금이에요? 이거 테이프 떼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이거 실밥 풀면 붓기 더 빨리 빠지죠? 음.. 아무래도 조금 오르는 거나 이런게 속도가 더 좋아지죠? 오우.. 꼬박아.. 실밥에 손도 안됐는데? 아하하하 다들 근데 많이 아파 하시죠? 아트임보다 아파 해요? 아무래도 아트임보다 실 자체가 조금 더 깊숙한 쪽으로 유치하게 돼 있어서 조금 더 아프실수도 있는데 그렇게 많이 아파하지는 않으셨는데 실 뽑을건데 움직이면 다칠 수 있어서 조금 움직이지 어려울게요 몇 분 걸릴까? 몇 분은 환자분이 도와주는 것에 따라 다른데 가만히 있는게 도와드리는거죠? 저와 눈에 힘 안주고 울어도 돼요? 왜냐면 눈이 안되긴 해요 눈 때문에 안보여 잘 참아 아니 안아파요 선생님이 너무 잘해주시는 것 같아 신해서 원래 진짜 안풀었는데 제가 잘 풀긴 해요 그런거 같아요 진짜 진짜요? 진짜 잘 풀어주시는 것 같아요 안대쪽 해도 돼요? 괜찮아요? 너무 괜찮아요 소량만 끝났고 좀 닦을게요 끝났어요? 네 끝났어요? 진짜 하나도 안 왔어요 네 업데이트 사진 먼저 찍고 온라인 좀 기다려봅시다 빨리 보고 올게요 제가 써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 어머 너무 예쁘다 보고싶어요 보고싶어요? 네 근데 너무 맘에 들어요 네 아무래도 앞팀 복원 같은 경우에는 앞팀 보다 흉이 좀 많이 남아요 흉은 이제 금방 좋아질거고 와서 정거 보시면서 우리 뭐 주사나 이런걸로 조금 관리하실건데 네 모양이나 이런거는 되게 예쁘게 잘 됐어요 저 모양 너무 맘에 들어요 네 오 너무 이제 예쁘게 잘 암울하면 되겠다 와 감사합니다 잠깐만 있어요 네 이 빨간살은 지금 푼지 푼지 얼마 안되서 그런건데 이 모양 자체가 너무 달라졌잖아요 손이랑 너무 맘에 들어 그리고 앞팀 원래 이게 실바 푸는게 앞팀 보다 복원이 더 아프다는 말이 되게 많더라구요 근데 하나도 안 아팠어요 오늘은 앞팀 보관한지 딱 열흘째 되는 날이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얼굴이 너무 부어가지고 원래 어제까지 테이프를 계속 붙이고 있었어요 왜냐면 원래는 앞팀 보관을 하고 3일차까지 테이프를 붙였다고 떼라고 하셨었는데 그 실바 풀고 나서 근데 흉터가 생기고 좀 벌어질까봐 무서워가지고 저는 하루 정도 하루 이틀 정도 더 붙이고 있던거거든요 근데 흉터가 없어 흉터가 안보여 흉터 보이나요? 이게 흉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구요 근데 저는 지금 흉터가 없어요 너무 지금 기분이 있고 막 저 사실 악트인 이거 실바 풀러 갔을때 실바 풀고 나와가지고 너무 행복해갖고 울었거든요 옛날 내 얼굴로 돌아간거 같아가지고 지금 벌써 일상생활에 지장이 전혀 없을 정도에요 붓기는 완전히 다 빠진건 아닌데 제가 붓기가 되게 빨리 빠졌잖아요 근데 제가 붓기차를 진짜 하루에 두개씩 붓기차를 먹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열흘차고 다음 영상을 찍을때는 제가 14일차 때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 어 이거 근데 그거 같애 이티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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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지금 이거는 앞트인 복원 마무리 영상을 찍으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켠건데 이제 앞트인 복원하고 나서 주차가 지날 때마다 영상을 항상 찍었었잖아요 근데 지금이 벌써 앞트인 복원을 한지 두달이 넘었어요 2월달 초에 했으니까 4월달 지금 중순이거든요 벌써 그래서 두달이 후쩍 지난건데 여러분들한테 두달째에 저의 눈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번에 이 마무리하는 영상은 여러분들한테 제 눈을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려고 카메라를 켠거거든요 보면은 지금 최소한의 아이 메이크업만 했어요 렌즈도 안 끼고 마스카라도 안 하고 딱 이 상태로만 했거든요 보면은 정말 인상이 많이 돌아온 것 같지 않나요 제가 앞트임을 왜 했냐면 단순히 그냥 외적으로 예뻐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제가 쌍꺼풀 수술을 했을 때 한 번 하고 풀린 경험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제 수술을 하러 상담을 갔을 때 이게 몽고주름 때문에 쌍꺼풀이 계속 계속 풀릴 거다 그래서 앞트임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제 거기에 또 제가 잘 알아보지 못하고 앞트임하면 그래도 인상이 많이 안 바뀔 거라고 하셔가지고 한 거거든요 일단 그 병원은 지금 이 복원 한 대랑 완전 다른 병원이고 그 병원은 제가 힌트조차 줄 생각도 없어요 왜냐면 그때 앞트임을 하면 쌍꺼풀이 안 풀린다고 해서 같이 한 건데 지금 쌍꺼풀도 그때 앞트임하고 얼마 안 돼서 풀렸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병원은 제가 그냥 힌트조차 드릴 생각도 없고요 그 후로 진짜 우울했는데 알아보니까 앞트임 복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어? 이거 앞트임 복원이 된다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한 건데 사실 앞트임 복원이 많이 없어요 수술이 정말 많이 없고 제 기준에서 앞트임이 잘 안 돼서 마음에 안 들어서 인상이 정말 많이 바뀌어서 그거를 복원을 시키는 수술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수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단순히 그냥 눈을 꼬매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발품을 많이 팔려고 이제 여러 군데 리스트를 뽑아놨는데 그 중에서 한 군데가 지금 이제 수술을 한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수술을 하게 된 계기는 일단 상담을 받을 때부터 실장님이 너무 친절하셨고 거기서 일단 마음이 갔어요 근데 제가 일단 한번 이 두 번째 수술이 망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흔들리면 안 되라는 생각으로 조금 더 알아봤는데 이제 원장님 상담 때부터 너무 반해가지고 거기서 바로 수술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저는 발품을 막 팔았다기보다는 그냥 우연히 첫 번째 갔던 병원이 그래서 거기서 바로 예약을 잡고 온 거예요 왜냐하면 가격도 되게 쌓고 원장 선생님이 되게 꼼꼼하신 성장인 게 티가 났고 병원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고 근데 깔끔하고 안 되는 건 안 된다라고 딱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제가 신뢰가 가가지고 수술을 결정하게 됐어요 어쨌든 제가 이 영상 안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지금 담으려고 하는 건데 더 자세한 거는 Q&A 영상을 찍긴 할 거예요 근데 이 영상을 보면서 참고를 더 많이 하면 좋으니까 음.. 그리고 아 맞아 그리고 앞트임 복원을 할 때 막 100% 전후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원장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100% 완전 전후로 돌아가기는 싫다 차라리 거기서 조금 트이기 해달라 이렇게 해서 저는 10% 정도만 막은 건데 그래서 지금 결과물이 이 정도? 저는 이제 이 쌍꺼풀이 이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쌍꺼풀 때문에 눈이 더 약간 인상이 양쪽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면 조금 더 버티다가 6개월 타임이 찼을 때 여기 앞부분을 조금 더 막고 싶어요 쌍꺼풀도 여기를 연하게 낮추고 싶고 이쪽 눈이 정말 마음에 들거든요 이쪽만 보면 정말 옛날이랑 똑같죠? 이게 앞트임 복원을 하려면 앞트임을 한 후로 6개월 정도가 지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진짜 너무 우울했어가지고 핸드폰 D-Day 어플에다가 앞트임을 적어놓고 6개월을 세고 있었어요 그래서 6개월이 차기 일주일 전에 가서 복원한 지 6개월이 되는 날에 수술을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저보다 어쩌면 더 스트레스 받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저처럼 스트레스 받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거거든요 사실 예전에 쌍꺼풀 수술하는 영상이랑 울세라 영상이 의료법에 걸렸었잖아요 제가 정보를 너무 많이 잡다보니까 의료법에 걸렸었는데 거기에 너무 크게 데어가지고 다시는 이런 영상을 안 만들려고 했거든요 이게 제 채널에도 영향이 있는 거고 혹여나 이걸 보시는 분들도 이거를 좀 보고 오해를 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저도 정말 우울증이 걸리고 다른 사람 눈을 못 마주치고 카메라 화면도 제대로 못 보게 했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이제 DM을 보내주시는 분들을 보면 가끔 사진을 같이 보내주시거든요 그거를 볼 때마다 저를 보는 거 같아서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이씨 또 올 거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의료법 이런 거를 좀 최대한 많이 알아보고 걸리지 않는 선에서 영상을 이렇게 제작을 해보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병원 정보는 제가 알려드릴 수가 없고 DM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DM으로 답을 드리기에도 정말 많이 와요 그 DM이 근데 일일이 한 분 한 분한테 솔직히 DM을 다 드리는 게 저한테는 좀 어려운 일이어서 제가 가끔 병원 힌트를 인스타그램 스토리나 이런 데 올리고 있거든요 여기에 인스타 아이디 띄워놓을 테니까 이쪽 들어오셔서 이 영상이 올라가는 날에 제가 아트인 복원 수술한 곳을 힌트를 띄워둘게요 저번에도 한 분 띄워놨었는데 이름도 언급 안 하고 정말 인테리어만 찍어서 올렸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다 알더라고요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더라고요 아마 저처럼 간절하신 분들이 상담을 다니시면서 그곳이 눈에 익었던 거 같아요 제가 그 병원에서 전화까지 와가지고 혹시 소윤님 맞으시냐고 이러면서 구독자분들께서 연락하셔서 여기가 소윤 언니 한 병원 맞냐 이렇게 물어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민망했는데 한편으로는 좀 대단한 생각도 들려고요 어쨌든 제가 이렇게 힌트를 주면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다는 뜻이니까 제가 의료법에 걸리지 않는 한에서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곳에 꾸준히 힌트를 올려놓도록 할게요 영상에서는 난 정말 무서워가지고 소상도 언급 못하겠어요 진짜 혹시 모르니까 아 간지러워 이렇게 영상 마무리하고 더 자세한 거는 제가 압투인 복원 Q&A 같은 거를 따로 영상을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 질문을 모아서 한번 영상을 제작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그럼 안녕 천천히 구장alle